메인 포인트에서 50m 정도에 따로 떨어진 물건이 하나 있을 거야. 그게 여기 장사장네랑 얘기 안 하고 들여오는 물건이거든. 예전의 잔금까지 다 치른 물건이라. 여기 분천 식구랑 나눈 게 불편해서 이번 거래내역에서 일부러 뺀 거야. 이거랑 똑같은 스카프 묶은 가방 상자는 준여 씨가 따로 빼서 나한테 직접 갖다 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자, 서둘러. 얼마 안 남았어? 자, 만져. 돈 나온다. 들어가지 않게. 내려, 내려. 자, 마지막이다. 물건 다 맞아? 맞아. 그러고라. 어허, 거기 물건 손 대지 말고 만세, 만세. 저보 만세. 저보 만세. 저보 만세. 저보 만세. 저보 만세. 뭐야. 쏙? 열어 봐. 여보는 짝짝 뒤자. 시리아, 정돈은 그중 아, 그중 그중 아 아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을 왜 바꾼 거예요? 원래 12시였잖아. 몰라. 춘저가 갑자기 지 맘대로 틀더라. 4. 1, 2, 3, 4, 5, 5, 6, 6, 7, 7, 8, 9, 9, 10, 10, 11, 11, 12, 12, 13, 14, 15, 14, 15, 16, 16, 16, 16, 16, 16, 16, 17, 17, 19, 21, 20, 21. 감사합니다.